정부가 올해 6.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통일경제특구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동해 북부선 박릉에서 재진구간 철도 연결 사업과 이산가족 대면 상봉, 남북 보건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